도롤레 칼집 첫번째 제품은 도롤레 칼집 안나는 도마입니다. 이렇게 유연한 도마 보셨나요? 휘어지는거 보이세요? 도마가 가볍고 얇지만 칼집에 강하고 환경기능으로 안전한 도마라고 합니다. 숫자와 중자 사이즈 비교해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홈이 파여있어요. 육즙이나 과즙 그리고 김치국물까지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잘 휘어지니 이렇게 계란말이를 잘라서 도마를 이렇게 유연하게 휘어서 옮길 수 있어서 바로 그릇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과일 껍질 버릴때도 손으로 집을 필요없이 바로 담아서 도마째 버릴 수 있습니다. 도롤레 도마는 칼집이 안나는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제가 야채도 이것저것 썰어보고 도마를 칼로 막 긁어보기도 하고 썰어보았습니다. 과연 칼자국이 안나는지 한번 자세히 볼까요? 보이시나요? 이 도마는 독일 바스프사의 원료로 만들어져서 단단하고 항균 도마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마 사용 후에는 이렇게 걸어서 보관하셔도 되지만 거치대를 따로 구입하셔도 되요. 가격을 보니 사는 것보단 세트상품으로 구매하시는게 훨씬 더 저렴하더라구요. 다음은 뿌띠누베 실리콘 이우식 멀티 찡기입니다. 저는 600ml를 구매해봤습니다. 아이들 이우식 용기로 많이 추천하는 제품인데요. 이우식 그림말고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멀티 찡기입니다. 먼저 이 제품을 살펴보면요. 실리콘 용기라서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소재입니다. 뚜껑도 이렇게 말랑말랑하고요. 그릇 또한 말랑말랑해서 이렇게 잘 휘어집니다. 그리고 이건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아서 안전해요. 한번 던져볼게요. 어떠세요? 정말 깨지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용기는 순도 100%의 국내산 실리콘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250도까지 견딥니다. 냉장, 냉동, 전자렌지, 식기세척기까지 모두 사용해요. 가장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계란찜을 한번 해봤는데요. 계란을 하나, 둘, 세 개를 넣고 썰어놓은 야채 잘 섞어서 전자렌지에 3분을 돌려봤습니다. 바로 전자렌지도 사용할 수 있고 환경호르몬도 나오지 않아서 사용하기 아주 편했어요. 계란찜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3분 돌렸는데 정말 잘 익었어요. 겉은 잘 익었는데 속은 어떤지 잘 익었는지 한번 떠볼게요. 짠! 한번 크게 한번 떠봤습니다. 보이시나요? 포실포실 탱글하게 계란찜이 완료됐습니다. 이 그릇으로 제가 이번에는 다른 거 어떤 거 만들어 볼까 하다가 오븐 스파게티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스파게티 위에 치즈 뿌려주고 전자렌지 돌려주니 바로 이렇게 오븐 스파게티가 완료되었어요. 김나는 거 보이시나요? 250도까지 버틸 수 있어서 전자렌지 용기로도 좋고 식기 세척기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안쪽에는 눈금이 표시되어 있어요. 용량 체크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눈금 보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먹었으니 설거지 해야겠죠? 이 그릇이 250도까지 버틸 수 있으니 열탕 소독을 할 수 있어요. 끓인 물에 넣어서 삶을 수 있으니 위생적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소독을 하고 세척을 했는데도 김치 국물이나 얼룩이 남아있다면 이렇게 햇빛에 말려주세요. 햇빛에 널어두면 얼룩도 살려지고 깔끔하게 새 그릇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나눔담 보관 트레이 용기 1.7L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한 세트고요. 저는 3L보다는 1.7L짜리를 구매해봤어요. 내부를 보시면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분리틀 4개가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L짜리는 8개로 되어 있고요. 1.7L짜리는 4개가 들어있습니다. 이 통은 그냥 라겐난처럼 보관용기로 사용해도 되지만 이 분리틀을 이용하면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삼겹살 보관하실 때 이렇게 덩어리 때 보관하시잖아요. 안 그러시면 한 개씩 한 개씩 비닐팩에 넣어서 보관해야 되는데 막상 구우려고 할 때 잘 떨어지지도 않고 딱 붙어서 떼내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 통을 이용해서 제가 1kg 정도 되는 삼겹살을 한 번 사서 이 트레이에 보관을 한 번 해봤습니다. 이 보관용 트레이 용기에 구분 트루를 넣고요. 삼겹살을 두 개씩 넣고 또 구분 트루 넣고 삼겹살을 두 개씩 넣으니 딱 통 안에 맞게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분리가 딱딱 되어있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쏙 넣어서 보관했습니다. 나중에 꺼낼 때는 트레이가 쉽게 비틀어지는 소재라서 해동 없이 바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생선은 또 어떻게 보관하세요? 명절이나 생선 많이 샀을 때 이렇게 비닐팩이나 지퍼팩에 넣어서 보관하시잖아요. 우선 보관되어 있던 생선을 저는 꺼내가지고 이거 보이시나요? 사이즈가 좀 있는 생선이에요. 이거를 분리트를 넣고 생선을 한 마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선을 또 한 마리를 넣어봤는데 사이즈로 딱 두 개가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딱 뚜껑부터 퍼서 냉동고에 보관하면 또 딱! 1.7L 사이즈가 냉동고 여기저기 넣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긴 채소인 파를 보관할 때도 이렇게 보관하시면 밑으로 물이 빠져서 좋아요. 채소를 보관할 때 보통 비닐봉지나 지퍼팩 넣어서 보관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통에 넣어서 보관하면 길게 자른 파도 싱싱하게 보관도 가능하고 한 개씩 꺼내 먹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팥뿐만 아니다 음식하다 남은 부추 이런 긴 채소 있잖아요. 그대로 보관할 수 있으니까 편하더라고요. 중간에 자르지 않고 남은 부추 이렇게 넣어서 보관하면 되니까 편리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뚜껑 덮어서 보관하면 아주 깔끔하게 보관도 가능하고요. 이번 제품은 바겐 스타이거 멀티 스탠 필러 채칼입니다. 올 스탠레스 제졸로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 스탠 필러는 껍질 까기와 채썰기 모두 가능한 제품입니다. 제가 지금 당근이 필요해서 당근 껍질을 한번 까보겠습니다. 껍질이 정말 부드럽게 쓱쓱 깎입니다. 너무 쉽게 깎여서 정말 편했습니다. 껍질도 두껍지 않고 얇고 균일하게 벗겨지니까 좋았고요. 금방 당근을 다 깠어요. 이번엔 이 당근으로 채를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채는 이 채칼을 뒤집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쓱쓱 밀어주면 바로 채가 되어 나옵니다. 쓱쓱 밀어주기만 했는데도 저 얇고 균일하게 나오는 채 보이세요? 이거는 그냥 껍질 까다가 바로 돌려서 채칼로 쓱쓱 쓸 수 있으니까 이 점이 아주 좋더라고요. 오이도 한번 껍질도 벗겨보고 채도 썰어보겠습니다. 오이 껍질을 먼저 쓱쓱 밀어서 까봤는데 당근이랑 마찬가지로 정말 껍질 까기가 편했습니다. 닭가지는 오이는 채를 한번 썰어볼게요. 쓱쓱 몇 번 왔다갔다 하면 되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야채 모양이나 굴곡에 따라서 이 채칼이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균일하고 얇게 잘라냅니다. 지금 보시기엔 쓱쓱 밀어서 채가 썰어지는지 아니면 껍질이 뭉탱이처럼 나오는 건지 잘 안 보이시잖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이세요? 다 분리되어서 채인 거 보이시지요? 이렇게 보시니까 채가 얇게 썰려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채 쓴 오이 그냥 버릴 순 없잖아요. 시판하는 냉면면을 후딱 삶아서 썰어둔 오이채 올리고 살얼음 육수만 부으면 바로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는 오이채 냉면이 됩니다. 이번에는 비빔면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떠세요? 간편하게 오이채 넣은 비빔면 이것도 정말 좋겠죠. 스텐레스라 열탕 소독도 가능하고 양쪽엔 과일이나 채소 꼭지, 감자 홈도 제거할 수 있는 칼날이 있으니까 편리합니다. 다음은 오어스 브랜드 클린 깔끔 실리콘 빗자루입니다. 실리콘 빗자루 요즘 핫한 아이템인데요. 먼저 실리콘 빗자루 부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볼게요. 요렇게 봉 두 개랑 실리콘 빗자루 그리고 손잡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리콘 빗자루 부분을 자세히 보면 요렇게 말랑말랑한 실리콘이 붙어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부드러워서 과연 쓸릴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께도 조금 있어요. 두께감이 조금 있는 실리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빗자루는 76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빗질을 했을 때 제일 잘 쓸리는 각도라고 해요. 사용하시려면 조립을 먼저 하셔야 돼요. 빗자루 부분에 두 개의 봉을 차례도로 연결하면 됩니다. 돌려서 연결하면 되니까 조립도 쉽고 분리도 쉬웠습니다. 이제 조립도 했으니 한번 청소해볼게요. 저는 제일인석 벽 부분을 한번 쓱쓱 밀어봤습니다. 긴 빗자루 때를 이용하니까 높은 곳도 가능하더라고요. 쇼파밑이 좁은 틈도 있지만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로봇 청소기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로봇 청소가 청소를 할 때 이 부분을 청소하는데도 이렇게 먼지가 많이 나왔어요. 로봇 청소기가 미처 청소하지 못한 부분을 빗자루가 쓸어내주었습니다. 다음은 아이방 책장 밑을 청소해봤는데요. 책장 밑이 좁은 틈이지만 빗자루 머리 부분이 쑥 들어가서 청소가 가능했어요.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먼지랑 머리카락이 쑥쑥 나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먼지가 저 틈 속에 쌓여있더라고요. 이 침대는 하단에 서랍이 있어서 깊게는 못 들어갔고요. 이 서랍 및 좁은 틈을 청소해봤거든요. 빗자루 머리 부분에 들어갔는데 다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이만큼의 머리카락이 나와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청소를 하다보면 침대와 벽이 붙어있는 부분에 틈이 있는데 그 틈은 청소하기 힘들잖아요. 매트 내리고 침대에 살짝 옮겨줘야 빗자루가 들어가거나 청소기가 들어가는데 이 빗자루는 그 틈도 쑥 들어가더라고요. 쑥쑥 밀어주니 틈에 쌓인 먼지가 수북히 나왔습니다. 실리콘 빗자루 부분에 묻은 먼지 어떻게 청소해야 되나 하실 텐데 이렇게 물로 왔다갔다만 하면 모두 씻겨 내려갑니다. 제가 한번 씻은 후 문질러 봤는데요. 보이시나요? 깨끗하게 먼지가 내려갔어요. 이렇게만 해도 빗자루에 묻은 먼지까지 청소가 되니 정말 편해요. 다시 한번 깨끗한 빗자루가 되고 남아있는 물기는 툴툴 털어두면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깔끔하지 않나요? 청소도 간편하고요. 이 빗자루가 실리콘 빗자루라서 또 하나 좋은 건 빗자루를 밀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물기 제거할 때 밀대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데 이 머리 부분만 쏙 빼서 쓰셔도 되고 또 높은 곳은 빗자루 채 쓱쓱 밀어주기만 하면 물기가 제거됩니다. 샤워 부스에 물기 묻었을 때 이 빗자루로 쓱쓱 밀기만 하면 물기가 제거되니 이것도 편하고 높은 곳은 또 빗자루 그대로 사용하면 되니까 이것도 좋았습니다. 빗자루 하나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모로 사용 가능하니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제품은 위칭 올클린 세정티슈입니다. 녹색통 세정티슈인데요. 이 세정티슈의 장점은 락스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정티슈는 뚜껑을 열고 툭 당기면 한 장씩 떨어집니다. 세정티슈 제수지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오염 제거에 특화된 멜티브라운 원단으로 되어 있어서 잘 닦이고 닦인 후에도 잔여물이 남지 않는다고 해요. 또 약 알카리성이라 세정력도 높다고 합니다. 티슈를 가지고 제가 여기저기 한번 청소를 해봤습니다. 먼저 싱크대 한번 쓱쓱 밀어서 닦아보고 설거지 마무리 후에 물기 제거하면서 같이 한번 닦아봤는데 싱크대에 쌓여있는 기름대나 먼지들이 쓱쓱 제거돼서 좋았고요. 기름대 가득한 가스렌즈도 한번 쓱 밀어서 청소해봤는데 기름대와 그 틈 사이에 끼어 있던 찌든 때까지 제거되어서 좋더라고요. 이 섬유가 찌든 때를 잘 닦아주었습니다. 세정력이 좋아서 기름대가 잘 닦이더라고요. 이 티슈를 가지고 책상이나 테이블, 식탁 닦기도 좋아요. 저는 이 티슈를 가지고 전자렌지 한번 청소를 해봤는데요. 전자렌지 사용 후에 먼저 손잡이를 한번 닦아주고 앞면도 쓱쓱 닦아줬습니다. 그리고 전자렌지 안쪽에 돌림판도 한번 닦아봤고요. 전자렌지 내부 벽이나 천장도 한번 쓱쓱 닦아줬는데 전자렌지 청소할 때 보면 전자렌지 세정제나 행주로 한번씩 쓱쓱 닦아주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 티슈로 한번 닦아주면 전자렌지도 깔끔해지고 소독도 되고 해서 좋을 것 같아요. 티슈에 묻어나는 기름대 보이세요? 다 쓴 티슈는 휴지통에 쑥 버리면 끝납니다. 이외에 소품이나 사무짓기, 가구도 여러모로 사용 가능한 세정 티슈입니다. 다음은 실리콘 주방 오븐 장갑입니다. 보통 주방에서 쓰는 장갑 보면 천으로 된 장갑이 많은데 이 장갑은 앞뒤 모두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앞뒷면 모두 구분 없이 사용할 수도 있고요. 실리콘 안쪽엔 미끄럼 방지 패턴 처리가 되어 있어서 냄비나 물건을 집을 때 쉽게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안감은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뒤집어 봤는데요. 이렇게 누비 처리가 되어 있어서 뜨거운 것을 들어도 온도가 쉽게 전달되지 않아 편하게 잡을 수 있고요. 영하 20도에서 250도까지 열타잔이 되어서 뜨거운 거나 차가운 것을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또 사이즈가 넉넉해서 남자가 끼어도 넉넉한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이 장갑으로 뜨거운 물 끄는 냄비 뚜껑도 잡아보고 손잡이도 잡아 봤는데 저는 사용해도 너무 좋더라고요. 또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뜨거운 그릇을 꺼낼 때도 미끄러지지 않고 바로 꺼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이 실리콘 장갑의 장점은 무엇보다 장갑이 더러워졌을 때입니다. 실리콘 장갑에 이렇게 음식물이 묻거나 더러운 게 묻었을 때는 그냥 간편하게 물로 이렇게 헹구거나 씻어주면 바로 세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툭툭 털어주면 물기 제거도 됩니다. 그리고 고리가 있어서 이렇게 걸어서 말려주면 끝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계란말이 실리콘 대형 와이드 집게입니다. 정말 큰 사이즈의 투르크 뒤집게인데요.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시겠어요? 전체의 길이는 30cm 정도 되는 자이언트 뒤집게인데요. 이게 얼마나 큰지 화면상으로는 잘 실감이 안 나시잖아요. 이 뒤집게 부분이 제 손바닥보다 더 커요. 이 헤드 부분이 17cm라서 한 번에 뒤집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실리콘 소재이고 이 고리는 말랑말랑하고 위는 탕탕한 저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일체형 바디로 되어 있어서 중간에 음식물 끼임 없이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계란말이를 잘 못하는 편이어가지고 계란말이 후라이팬을 샀는데 이 후라이팬을 넣어도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실리콘 대형 와이드 뒤집게로 계란말이를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계란을 먼저 후라이팬에 넣고 한번 말아보겠습니다. 이 후라이팬은 시중에서 파는 그냥 일반적인 제품인데요. 이 뒤집게가 이 후라이팬에 딱 맞는 사이즈더라고요. 보통 그냥 일반 후라이팬에 이 뒤집게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크거나 작지 않게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번 쑥 말아봤는데요. 어떠세요? 딱 접히죠? 와 계란말이가 다 완성되었어요. 후라이팬 안에 쏙 들어가는 사이즈 보이시지요? 이렇게 한 번에 뜰 수도 있고 이렇게 떠서 한 번에 쑥 넣을 수 있으니까 계란말이 할 때 좀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떠세요? 제가 좀 솜씨가 없어서 조금 구겨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훌륭하게 계란말이를 완성했습니다. 다음에는 이 생선구이를 한번 해봤는데요. 생선구이 할 때 이렇게 기름에 넣고 튀기시잖아요? 뒤집을 때 이렇게 뒤집으면 되니까 편하더라고요. 생선이 편하게 앞뒤로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주니까 편했습니다. 생선구이 때 뒤집게도 이렇게 되고 생선도 한 번에 집어서 접시에 옮길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정말 편하더라고요. 올 명절에 전 뒤집을 때도 이거 하나면 여러 개를 한꺼번에 뒤집을 수 있으니 정말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내열소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열소재라서 식기세척기나 열탕소독도 가능한 제품이니 참고하세요. 다음은 텀블러 물병 세척솔과 틈새솔입니다. 무지개솔 두 개와 틈새솔 하나가 같이 구성되어 있어요. 무지개솔을 보면 빳빳한 강모 수세미로 되어 있고요. 손잡이는 탄력이 있지만 유연한 소재입니다. 수세미가 이렇게 분리되어서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두 개 구성이어서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틈새솔 때문에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보통 텀블러 뚜껑 청소할 때 분리가 잘 안되거나 아니면 빨대컵이나 홈파인 곳은 손도 잘 안들어가서 청소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틈새솔은 그런 부분까지 청소가 가능하다고 해서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저희 집은 아이들이 보르차를 먹기 때문에 제가 다이소에서 저렴하게 구매한 실리콘 뚜껑 물통 그리고 텀블러 그리고 반찬통까지 한번 세 가지를 청소해봤습니다. 먼저 무지개솔을 이용해서 톡 안쪽을 닦아보겠습니다. 무지개솔로 이렇게 깊은 통 안쪽 구석구석 닦을 수가 있어요. 각모 수세미 재질이라 잘 닦이고 외관에 있는 때도 잘 벗겨집니다. 비스가 나지 않는 소재여서 플라스팅 통 닦기 좋았어요. 이렇게 물통과 텀블러 통 안쪽 바깥쪽 모두 세척해봤고요. 이번엔 반찬통을 한번 세척해보겠습니다. 특히 반찬통에 있는 실리콘 고무 파킹 뺄 때 젓가락이나 이쑤시개 같은 거 아니면 손톱으로 해서 힘들게 뺐는데 이 틈새솔의 블리스틱을 이용하면 쉽게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각모솔을 이용해서 이렇게 닦아주면 곰팡이인지 물때인지 물을 거문때도 깔끔하게 세척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석구석 솔을 이용해서 슥슥 싹싹 닦아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무 파킹 있었던 그 부분 있잖아요. 홈 그 부분도 이렇게 음식물질 가기가 남아서 지저분하거든요. 이럴 때 이 각모솔 톰을 이용해서 슥슥 닦아주면 깔끔하게 닦아집니다. 그리고 텀블러 뚜껑. 이번엔 텀블러 뚜껑을 닦아볼 건데요. 이 뚜껑 보시면 이 물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입대고 마시는 이 부분이 저는 위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수세미가 안 들어가거나 아니면 수세미 모서리를 이렇게 이용해서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 솔 이용해서 왔다갔다 하면 깔끔하게 닦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리콘 패킹에 있는 이 틈도 솔을 이용해서 닦아주면 깨끗합니다. 다이소에서 산 이 물통은 실리콘 일체형이라 편할 줄 알았는데 물을 안 세게 막아주는 이 틈이 어찌나 때가 많이 끼던지 물통을 전체를 바꿔줘야 하나 고민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솔을 구매했으니 이 솔로 한번 박박 닦아줘봤습니다. 물통에 물 나오는 부분도 이 솔을 이용해서 이렇게 닦아주니까 뚜껑의 틈이나 굴곡 이런 부분도 다 닦아줬습니다. 깨끗해진 거 보이시나요? 이것저것 여기저기 다 닦아서 보니 이 틈새솔 정말 유용하더라고요.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리뷰가 끝났으니 커피 한 잔에 조용한 티타임을 가져볼까 합니다. 살림이 편해지고 편해지는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